개망신을 줘서 쫓아내요. 다신 저런지 못하게. 알겠죠? 아, 이 여자 이거 보험사기꾼 아니야? 왜? 남자랑 바람나서 남편 죽인. 그래 놓고 이제 별짓 다 하고 앉았네. 뭐라는 거야? 누굴 고발해? 지 주제도 모르고. 에라이 더러운 인사. 그만 드라시죠. 어디서 눈을 지켰다? 뭘 찍어요? 왜 이래? 여기 대형그룹 사옥 앞인데요. 제가 지금 1인 시위 중인데 방해하고 저한테 테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. 아, 테러. 누가 테러를 해?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테러인 줄 알아. 엄마가 왠이라도. 언니가 기가배로 가시러 가자. 가자. 어, 진짜. 한글자막 by 한효정